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호정입니다. 6평 이후에 공부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화학을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사탄론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등급별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학원에 대한 인원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화학응시생수가 추락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싶을 정도로 인원수가 지금 가장 적어졌습니다. 화학에 대한 선생님이 항상 화학이란 감옥은 정말 매력적인 감옥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문제가 좀 풀리는 형태의 문제가 많지 않고요. 계산을 필요로 하는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가 조금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일관되게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감옥이 된 건 사실입니다. 6월평가원에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실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화학은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3단원은요. 계산보다는 개념 위주의 단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5강 원자의 구조는 여기서는 계산적인 문제가 있죠. 양성자, 중성자를 물을 때 정수배 처리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양성자, 중성자의 모를 논하는 거나 질량을 논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라는 매끄럽게 처리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6강 현대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에서 정말 전자배치가 머릿속에 있어야 정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 성질에서 문제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금속, 비금속 분류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너 금속, 비금속이야 분류하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제공되어 있을 땐 대놓고 금속, 비금속을 묻겠다라는 자료인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을 땐 비금속이 크다? 전자배치 묻는 거니까 예외 묻겠지?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을 땐 일족 묻겠지? 예외 묻겠지? 묻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일관되게 마찬가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3단원 분자의 구조도 마찬가지 반드시 중심 원자에 집중을 하시면서 중심 원자가 한 개 처리해주고 두 개로 확장까지 하시면서 중심 원자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 읽고 풀고 문제 읽고 풀고 그렇게 양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심 원자에 집중하시면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적인 걸 배우시면서 일관되게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단원과 4단원은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좀 많죠. 반드시 유연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양 조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분수 소수가 편한 상황대로 문제를 좀 계산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수를 좀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그리고 분자식 이온식에서 왼쪽 오른쪽 아래 첨자 오른쪽 위 첨자는 반드시 자연수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서 숫자를 좀 그때그때 과감하게 집어넣는 형태 숫자가 안 보였을 때 빠르게 미지수를 세워서 처리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물질의 양을 논할 때 질량 논하나 뭘 논하나 다르지 않아 용액의 밀도를 이용해서 포피와 질량이 매끄럽게 왔다 갔다 대셔야 되는 일관된 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문제 한 문제 공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자 문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나 정수배 처리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덜컥 겁을 먹는 친구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계산 연습 뒤에 꾸준한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겁 먹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타이머를 걸어주시면 속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향대로 꾸준하게 시간 투자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가이드를 세워드리고 있는 표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단어만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전혀 화학이 좋습니다. 국어 수학에 밀려서 화학이 조금 밀렸지만 사탄런을 하지 않고 화학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늦게 시작할수록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신 분들은 2, 3단원을 먼저 끝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 4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개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개념편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 개념과 문제풀이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하셔서 개념을 배우시면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 확실하게 문제 푸는 방법적인 걸 정확하게 배워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빠르면 4주고요. 좀 길면 6주 커리로 도와드리거든요. 한 2주 정도면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2주 정도면 공부가 가능하실 겁니다. 양치기도 조금씩 하시면서 정확하게 개념 숙취하시고요. 정말 완벽하게 문제 푸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자 확실하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3단원은 좀 쉬우니까요. 일주일 만에 처리가 되실 겁니다. 일주일 만에 처리가 되실 겁니다. 이때 빠르게 그냥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요. 정말 정확한 시간 투자로 완벽한 개념과 문제 푸는 방법적인 걸 정확하게 배워달라고 제가 강조를 지금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자 1, 4단원으로 오셨을 때 물질의 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6월 평가원 보면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진 추세인데 그래도 6평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항까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화학반응식을 그 다음 순서대로 하시고 자 여기 순서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용액의 농도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과 염기 pH 같은 몰 농도를 논하는 파트니까 바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중화반응 중화석정으로 일주일 만에 끝을 내시는 게 어떨까 이때는 조금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 맨 뒷페이지에 화학반응식을 풀지 않겠다. 혹은 중화반응을 풀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수능을 칠 거다. 전면 재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맨 뒷페이지가 조금 좀 더 수월하게 나오는 경향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기조대로 출제가 될 거다. 자 반드시 20번까지 빠르게 문제를 풀고 차라리 한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빠르게 버리고 20번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유리하실 거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세요. 일주일 거리로 조금 빡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혹시나 중화반응 스텝밟기나 물질의 양 스텝밟기가 도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처리하시고 이 부분은 일주일 다 안 쓰셔도 되실 겁니다. 짧게는 4주 혹은 6주 정도 잡으셔서 정말 확실하게 처음만 어렵지 제대로 된 공부는 처음만 어렵지 뒤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은 조금 어렵더라도 고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요. 6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이 그럴수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급해하시면 더 공부가 안 되시니까요. 조금 더 차근차근이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져나가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생각하시면서 커리를 잡으시면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등급별로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올해 6편 가지고는요. 1, 2, 3등급 실력 차이를 논할 수가 없는 시험지죠. 그러나 선생님 저는 그래도 1등급 만점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 아마 이미 실전 문제 엔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자작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어려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이런 분들 뭐에 주의하셔야 되죠?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실수를 잡는 건 오답루트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출 분석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기출을 여러 번 풀어서 답이 기억이 날 정도에 하시는 분들은 묻고자 하는 방향만 분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 분석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2, 3등급 분들은요. 실전 문제 풀이 엔젤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20문항으로 구성된 풀 모의고사를 쳤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영상 해설지를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타임을 올리셔서 5분 주고 문제 고민 다시 5분 주고 해결될 때까지 30분 이상 고민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고난도 한문항 한문항 한문항에 꾸준한 연습을 하셔야 속도 올라가시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양치기 하시면서 전문항 해설을 들으시면서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오답노트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답노트 하실 때 본인이 틀린 그 문항에 대한 해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가에 대한 이유를 쓰시면서 매일 매일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 이학분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개념과 함께 배워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는 다시 한번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매진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하고요. 해설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